그칠고 딱딱한 정치 이야기라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풀어드립니다. 매주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토크는 없었다. 수요 정치토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1주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김철근 대변인님? 잘 지냈습니다. 저는 감기하고 투쟁하느냐고요. 다 나으셨습니까? 조금 남았는데 그래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지난주 같이 기침. 너무 그때 시청자한테 송구해갖고 제가 오늘 기침을 안 하려고 아주. 그날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문자에 문자에 군익계 관장님이 기침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문자입니다. 기침으로 제 입을 막아달라. 그런 문자 많이 왔습니다. 지금에서의 밝힙니다만. 오늘도 많이 하겠습니다. 기침. 앞에 차 한잔 준비했으니까요. 차 한잔 하시면서 목도 식히시고 그렇게 토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닉네임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좀 다른 패턴으로 하겠습니다. 직접 자기 자신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시면 안 됩니다. 길게 하시면 안 되고 짧게 짧게 닉네임은. 저도 한 주 정도는 쉬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뇌를 먼저 만드실 분. 저부터 할까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준비하신 분부터 하세요. 분위기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전에 우리 진행자님께서 지어주셨던 닉네임 중에서 도루묵으로 정해왔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귀하고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 도루묵이었는데 형편이 조금 나아지니까 그 귀하고 좋았던 맛을 잊은 게 되는 거죠. 저희 자유한국당도 어렵고 힘들 때는 국민의 손길과 눈빛이 그렇게 귀했는데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그것을 잊고 다시 국민에게 실망되는 모습 보이지 않게 도루묵 정신을 잊지 않도록 도루묵으로 정해왔습니다. 진짜 그러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보수 진영의 도루묵 홍인정 학생. 이 선조 임금이 피난 갈 때 먹었던 고기인데 피난 마치고 군굴로 돌아오니까 그 맛이 안 나더라. 이 얘기죠. 도루묵. 다음 우리 김철근 대변인께서 해주시죠. 저는 홍어로 했습니다. 홍어. 홍어. 네. 홍어가 먹기가 일단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그런데 먹으면 탈이 없습니다. 이게 중독성이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다림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바로 먹을 수도 있지만 홍어는 일단 숙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삭힌다 그러죠. 그렇죠. 삭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울림의 음식입니다. 묵은김치와 돼지고기의 삼합. 그리고 홍탁이라고 해서 홍어와 막걸리에 어울림. 심도망하네요. 생각만 해도. 그래서 중도 진영이 사실은 확장이나 가까이 그러니까 확장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확장이 되고 나면 굉장히 몸에 좋은 것처럼 홍어정신이 중도 진영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된다. 원래 그렇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는 기다린다 그러죠. 저는 떡국으로 했는데요. 천암선 선생의 조선상식이라는 글에 보면 우리 민족이 상고시대부터 한반도 전역에서 새로운 해에 축제시에 먹었던 음식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시작. 우리 민족이 새로 시작되는 날에 즐겨 먹었던 음식이고 상징성이 있죠. 그래서 정치 신인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떡국으로 해봤습니다.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떡국으로. 네. 알겠습니다. 가래떡이죠. 죄송합니다. 오늘 세 분. 앵커는 오늘 개그맨 하시죠. 아니 가래떡 맞지 않습니까. 제가 뭐 다른 뜻으로 얘기했네요. 좋습니다. 앵커가 지어주신 맛은 좀 안 나네요. 저희가 셀프로 하니까. 역시 이사회 회장님께서 해 주시는 게. 아무튼 뭐 직접 또 닉네임도 지어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우천도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좀 어려운 얘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총선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양당이 총선기획단을 출범해서 본격적인 총선체제로 들어갔는데 일단 두 당의 총선기획단을 평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권혁기 관장님은 한국당의 총선기획단을 평가해 주시고요. 우리 홍인전 박사님은 민주당의 총선기획단을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럴수록. 그리고 김칠근 교수님은 그냥 쉬시고. 출범하면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세네. 김칠근 교수님은 총평을 해 주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국당 총선기획단의 외연적 평가를 먼저 하면 이건 언론이 내린 평가죠. 지역구로 보면 영남 의원님들이 다수 포진이 되셨고 이제 우리 홍의원장님은 부인하시지만 개파색으로 보면 친박이었다가 또 그중에서도 이제 친환계로 분류되는 예를 황 대표님에게 로얄티가 가장 강한 분들이 맡았습니다. 예컨대 뭐 추경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맡았죠. 그래서 이번 총선기획단을 구축한 황 대표의 키워드는 제가 볼 때는 강한 장악력 이렇게 읽었습니다. 장악력으로 읽었다. 왜냐하면 지속되는 황 대표 리더십 부재에 대한 논쟁이 당 안팎에서 계속 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아무래도 본인도 아무래도 정치신인 아니겠습니까. 정치신인으로서 대선주자이자 또 총선의 지도자인데 그런 흔들리는 리더십 부재에 대한 지적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가 볼 때는 어떤 쇄신적인 인재등용보다는 강한 장악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내 리더십 흔들린다고 지적하지 마라 이런 강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평가를 해보면 민주당 평가는 하시겠습니다만 민주당과 대비가 되면서 총선전국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단은 혁신 쇄신 자기 성찰인데 그 면모가 뚝 떨어진다라는 강한 지적에 지금 놓여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혁신과 쇄신 승찰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죠. 홍 박사님은요. 민주당과 비교하자면 민주당 구성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 인정합니다. 한국당의 총선기획단 여성이 한 명이고 청년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민주당은 강경파 온건파 주류 비주류 청년 여성 두루두루 해서 총 15명 금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 민주당이 구성을 잘 하셨다. 그런데 양당의 총선기획단장이 당의 사무총장이 맡고 계십니다. 총선기획단은 총선 전략 기획 또 밑그름을 준비하는 실무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총선기획단이 전체 총선의 모양을 다 대변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평가가 강한 것 같고요. 실무진들이기 때문에. 규모나 외형보다는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것에 좀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경험이 조금 많은 다선 의원이 포진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저희 한국당에서는 총선기획단 외에도 또 총선공약단이 좀 있으면 출범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혁신쇄진 또 성찰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동참을 하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 첫 발표에서는 민주당의 총선기획단의 평가가 조금 더 점수를 받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더 남아있다 이런 얘기죠. 내용이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어떻게 그런 결과를 국민께 보여드릴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계시는 중독기획단 김총임 교수님의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게 아니고 정계개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큰 그림이었어요. 그 총선기획단은 컨셉이죠. 컨셉. 총선을 어떻게 치를 거냐라는 컨셉인데 우선 양당의 대표가 처해 있는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세신론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발 국회 운영에서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세칙, 깽판 이런 거. 그다음에 안보실장이나 정책실장. 그다음에 정무수석, 경제수석이 현실을 보는 인식. 아니. 뭐 ICBM을 이동 발사대에서 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국방부와 국정원은 쏠 수 있다 얘기하는 상황이고 갑자기 정무수석이 버럭하고 나오는 이런 상황. 그다음에 경제수석은 성장률 수치마저도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고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총선기획단의 연령, 세대, 주류, 비주류 할 것 없이 총망랑한 버라이어티한 총선기획단을 구성하지 않으면 사실 총선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누군들 자기 계보나 자기하고 호흡이 맞는 사람을 같이 일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 함께 어울리는 버라이어티한 기획단을 통합이라든가 그렇죠. 당내 통합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성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의 우리 황교안 대표도 썩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가산점에 표창장에 상품권에 그다음에 최근에 영입인사 논란에 그러면서 리더십이 상당히 훼손되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황 대표가 과연 총선을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얻는 전략으로 가느냐 아니면 100석에서 120석 정도의 전략을 가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후자라고 보입니다. 후자. 왜냐하면 과반수 이상을 얻으려면 외부 세력 중도 세력을 많이 통합을 해야 되고 통합을 해야 되겠죠. 통합을 하게 되면 확장을 해야 되겠죠. 확장을 하게 되면 본인하고의 대선 경쟁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거에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문재인 정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확실한 내 사람으로 100명 이상만 간다면 개헌 저지선만 가질 수 있다면 100명 이상만 간다면 오히려 집권 전략에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황 대표가 이번에 총선 기획단을 짜는 걸 보고 영남의 친황의 이런 인적 구성은 결국은 과반 전략 포기다. 과반 전략 포기다. 지금 그렇게 또 이야기 드리니까 상당히 좀 설득이 있게 들리긴 한데 총평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홍 박사님께서 바른미래당이 않고도 지금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 평을 해 주신다면 아프시겠지요. 아프시겠지요. 준비하시는 동안. 그래서 아까 홍어라 그러셨나요.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국민도 바른미래당이 어떠한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실지를 너무 오래 삭히면 입천장 다 돼요. 적정하게 삭혀서 국민께 보여주셨으면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요. 이게 한국당 장재원 의원도 코멘트를 참 섬뜩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긴 했는데 권관장님 이게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도 좀 반대 의견을 많이 냈던 사람인데 총선 기획단에 포함됐단 말이죠. 정말 섬뜩한 기분을 어떻게 용어를 풀이를 해야 될까요 아시다시피 조국 장관 전국에서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은 검찰개혁 특히 공수처 설치로 첨예하게 보수 진보 진영에 각이 섰었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당과 강한 대치 전선을 펴고 있었죠. 그때 금태섭 의원 저는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 설치 반대를 아주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타이밍에 아주 거세게 내서 저희 당원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비판도 받았었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의외의 캐스팅이긴 합니다. 그리고 재윤경 의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 지사의 대변인을 했던 분이시죠. 재윤경 의원님 목소리도 굉장히 높으신 캐릭터의 의원님이신데 이런 두 분 등을 총선 개혁 때 전면 배치한 당의 목적은 명루한 것 같아요. 여론이 민주당을 바라볼 때 감시하는 하나의 축은 이번 총선에서 친문이 쉽게 말하면 다 해먹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와 지적이 계속 있어 왔죠. 총선 개혁단이 공천관리위원회 또 비례대표를 뽑는 선출 방식까지 만드는 코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기구에 이런 분들을 전면 배치했다는 건 최소한 당이 일각의 우려처럼 청와대 출신 친문 인사들이 총선을 우지자지하겠다 공천을 장악하겠다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드러내놓고 이분들로부터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나름의 의사표시를 강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앞서간다 이런 거 우리 홍 박사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표창원 이철희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로 당이 좀 변하고 있지 않느냐 좀 혁신 바람이 있지 않느냐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따지고 보면 오늘 아침 언론 논조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출마 포기라든가 당 쇄신 바람에 동참할까요 홍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치인이 불출마 선언을 한다라는 거는 정치적인 사망선고를 스스로 하는 것하고 같은 정도의 무게가 또 파격적인 일인데 중진이 용퇴하신다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예상되는 분이 우리 이해창 대표하고 문희상 의장 정도 두 분 정도 계시는 거고 물갈이 포기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를 했어요. 하위 평가 20% 또 불출마 자가 한 15분 정도 내외로 예상이 된다 하면 아마 그 숫자만 더해도 한 40여 분 정도 민주당에서는 물갈이가 되지 않을까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런데 중진이 얼마만큼 포함되느냐 이것도 국민이 지켜보시는 부분이어서 평가자뿐만 아니라 하위 평가자뿐만 아니라 중진의 참여가 과연 높을까 여당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김철근 대변인께서는 중진들의 아주 폭넓은 참여라 그럴까요? 민주당에서 이런 바람들이 만약에 이인다 그러면 그렇게 큰 폭으로 나온다 그러면 정치권에 멀어닥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텐데 우선 총선 때마다 인적 교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7대 총선 이후로 제 기억으로는 거의 40% 후반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50%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인적 교체가 과연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켜 왔느냐라는 측면도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에 결제했는데요. 지금 금태섭 의원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중앙당이 비대화되고 중앙당의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공천하고 잘들 지적을 안 하는데 국회에서의 사실은 투표입니다. 투표. 당론 투표를 없애야 됩니다. 그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헌법기관의 국민의 대표인데 소신껏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신발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소신발언이 왜 안 되냐면 결국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공천하고 사실은 정치자금에 관련된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없거든요. 직접 소신발언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걸 풀어주는 제도적 장치는 당론 투표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크로스보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미국은 실제로 크로스보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당에 상관없이 반대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는 또는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찬성할 수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정하면 당론에 입에 됐다. 거기에 벗어난다. 그러면 바로 다음 공천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구조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빨리 타파하는 거죠. 구조적으로 타파하는 게 중요하지 사람 17대부터 20대까지 50% 정도 가까이 다 바뀌었다니까요. 그럼 내년에 중진 의원들 많이 나가고 초선원들이 새로 들어왔어요.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의 무한 대결 정치 구도가 바뀌냐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닐까 구조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물론 사람도 바뀌어야 되겠죠. 꼭 오래됐다고 해서 또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저는 생각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생각이 문제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대화와 협상 타협의 장입니다. 5천만 국민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정치 투쟁의 장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몸싸움과 이런 대치 국면 그다음에 장애로 나간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논리와 설득을 해서 제3의 안을 만들어내는 대화 타협을 잘할 수 있는 그 의회주의자들이 많은 게 중요한데 결국은 또 뭐냐면 그것도 당론에 걸려서 당론에 위배되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별로 무조건 대치하고 싸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간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 선수라든가 중진위라든가 초선재선 이 물갈이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정치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아서. 아니 왜냐하면 매번 17대 이후로 매번 거의 50% 가까이 인적 세신이 됐어요. 그렇죠. 인적 세신은 계속 됐는데 국회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야 또 그다음 회기 되면 또 교체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교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공관장님 조금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나요. 민주중진당 중진 의원들 중에서 향후에 변화 세신 바람에 참여할 불출마 선언을 할 의원들이 좀 있습니까. 아니 이제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언급되신 분은 원혜영 의원님이 불출마 하신다고 최종 결정은 안 하셨지만 불출마 의사가 있다고. 총리 후보에 오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불출마 의사를 피력하신 것 같지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적인 고민 하시는 것 같은데 원혜영 의원님도 최종 결정한 건 아닙니다. 타이밍상 약간은 시기상조예요. 아직은 정기 국회가 왕성하게 돌아가고 있고 예산안과 국회 입법 문제가 마무리된 이후부터 신년 초부터 아마 어떤 소신에 따른 자발적 불출마자들 이런 분들도 의사를 피력하는 시기는 그때 올 것 같은데 사실은 언론이 조금 빠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템포가. 좀 미리 썼죠. 그리고 국민들이 말하는 물갈이라는 취지는 저는 선수 나이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건 광장정치가 보수든 진보든 이번 전국을 거치면서 많이 활성화가 됐거든요.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국민들 속에서 민의를 따르는 역동적이고 그리고 정말 체감형 있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체감 있는 정치.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어떤 그런 생동감 있고 체감 있는 정치라기보다는 약간 틀에 박혀 있는 정치에 매몰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수 나이를 떠나서 내년 총선에서는 어떤 정말 국민 입장에서의 소통형 정치를 하는 정치인에 대한 선호도 이것에 따른 대대적인 물갈이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당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물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걸 정당이 잘 받아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중진들이 어떻게 포함이 되고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 이것이 이제 각 당의 쇄신 바람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홍 박사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김태흠 의원이 어제 아주 의미심장한 기자회견을 했죠. 영남권 강남권 3세 인상은 용태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파장이 어떨 것 같았습니까 지금 평가는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남 상구하고 우리 tkpk에 있는 저희 한국당에는 아무래도 좀 유리한 지역인데 그 중의 다선 의원들이 좀 많이 포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께 당의 혁신이나 쇄신 또 저희가 성찰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는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용태를 조금 건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사실 야당으로서 그런 용태가 받아들여질까 현실화 될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김태흠 전 최고위원께서 먼저 선언해 주시면 아마 초재선 의원도 이 이후에 아마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마중물은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당 내에서 원 내에서도 이런 논의가 좀 활발히 진행되는 것 같고요. 저희 원의 입장에서도 이런 혁신의 방향 또 아까 민주당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가장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제일 야당의 역할을 위해서라도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점점 크고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 결단력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가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아직 반응이 없죠. 국민의 소리를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께서도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사실은 대표에 대한 리더십의 혹시 공격형이 아닌가라고 우려하시는 분이 계신데 오히려 당의 세신을 위해서 황 대표님께서도 그게 민의를 담아내는 것이라 그러면 포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들은 대의 정치를 통해서 늘 새로운 변화와 세신의 바람 이걸 희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 초재선, 중진 이것이 문제 아니라 국민이 바꾸라고 하면 바꿔야 되는 것이 각당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천교육대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한국당이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에 사실상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게 중놀인 것 같습니다. 우선 김칠근 우리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인재 영입 죄송합니다. 인재 영입을 어떤 사람으로 할 거냐가 아까 총선기획단하고도 연결되는 총선의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인재 영입을 정말로 국민들이 아악 하고 보고 관심을 가지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재 영입을 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재 영입 케이스로 성공한 케이스가 예를 들면 15대 좀 오래 가긴 합니다만 15대 때 김영삼 대통령이 보수 정당에서 완전 진보 민중당 분들을 다 영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수 색재를 좀 희석시키는 이른바 이재호 김문수 이런 분들이 그때 들어왔죠. 그 당시에 새로운 수혈로. 그렇죠. 그래서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총선을 선전했던 이겼죠 사실은. 이겼어요. 이겼던 기억이 있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맞붙으면서 지금의 유력 정치인들이 거의 그때 다 영입이 됐습니다. 정동영 추미애 김한길 정세균 이런 분들이 그때 다 영입이 돼서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문가 그룹을 영입을 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전문가 그룹. 그래서 숙건 능력이 있는 걸로 보이는 이런 게 됐었던 건데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문재인 당시 대표가 지금 표창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조웅천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영입하는 이렇게 해서 좀 파격적인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건 사실 성공한 케이스로 보이는데 이번에 이른바 삼천교육대 논란까지 생긴 박찬주 전 대장 같은 경우는 군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군 생활 자세한 부분까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공관병 갑질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게 뭐 혐의가 없었다고 얘기가 됐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다 치고 해도 행위 자체는 남아있다는 거죠. 국민 정서나 국민 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1호 자유한국당에서 1호 영입을 했으면 그래도 아 자유한국당이 좀 달라지려고 하네 이렇게 좀 보여야 되는데 메시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예를 들면 비서 남편 이미 자유한국당의 당원인 사람을 또 새로 영입한 것처럼 발표를 하지 않나 뭐 육군대장 박찬주 이분처럼 뭐 해명한다 했고 논란을 더 키워버리는 케이스였고 그다음에 mbc 기자 출신 그분도 사실은 편향적 방송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류가 가지고 있는 주류의 어떤 이념적인 생각이랄까 스펙트럼이니까 여기를 벗어난 사람들을 모셔오려고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과반 전략이 아니고 100석에서 120석 전략으로 가는 거 아니냐. 과반을 포기했다. 말씀하신 도중에 8647님이 문자 주셨는데 김철근 교수님 출마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김철근 교수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떨어지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프네요. 잠시만요. 일단 우리 권혁기 관장님께 이 말씀을 민주당 시각에서 좀 바라봤을 때 어쨌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입 1호 같으면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감동도 있어야 되고 또 당의 약점을 보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 충족이 돼야 되는데 박찬주 전 대장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좀 강과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또 같은 궤인데요. 일단 총선 비전을 황교안 대표가 제시하시는 건 보수 통합입니다. 통합. 그리고 청년과 여성을 계속 강조해 오셨거든요.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꾸준하게 청년 행사 여성 행사를 진행해 왔죠. 이 비전과 인재 영입의 컨셉이 안 맞는 거예요. 따로 놀았어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황 대표님이 광화문에서 모이신 국민들의 메시지를 좀 잘못 읽으신 것 같아요. 이번 전국을 거치면서 광화문에 모이셨던 많은 국민들이 냈던 요청은 공정이거든요. 공정한 사회를 한 단계 더 높게 만들라라는 주문이셨지 반 문제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황 대표님은 광화문의 메시지를 반문으로만 읽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본인이 생각할 때 탄압받았다는 분을 1호로 이렇게 내서웠는데 이게 일단 지금 시대정신하고 안 맞는 거죠. 본인은 무죄를 받았지만 부인께서는 공간병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는 사실 어려운 형국이고 특히 남성들이 군대 생활에 있었을 때 느꼈던 불공정성은 굉장히 강한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딱 영린을 건드린 것이죠. 그래서 인재영입은 첫 다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케이스가 잘 풀려야 그다음에 원하는 인재들이 막 몰려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찬주 대장권으로 흔들려 버려서 다른 분들도 자칫 한국당의 인재영입으로 내가 등록했다가는 막 언론 검증 받아서 이것저것 내 과거 드러나면 망신만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로 주춤주춤할 텐데 그래서 총선계획단이나 공약단에서 많이 완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부터 총선 대가의 인재 등등은 아주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황 대표가 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지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황교안 대표가 광화문 광장의 민심을 반문으로만 읽었는데 그게 결국 반만 읽은 게 됐네요.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이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라고 그렇게. 속내를 좀 감추고 계신 것 같은데요. 홍인정 박사님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삼청교육대로 인해서 고통과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게 깊이 죄를 보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립니다. 자신을 비판한다고 삼청교육대에 가야 한다라고 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한국당에서도 영입을 철회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마 삼청교육대가 뭔지 잘 모를 겁니다. 삼청교육대는 삼청동에 있는 학교나 교육기관이 절대 아니죠. 1980년대에 사회 정화한다고 또 순화교육한다고 사람들을 강제로 체포해서 가혹한 훈련을 지킨 강제 수용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그런 곳에 가야 할 사람은 없고 그런 곳이 있어서도 안 되고 지난 시절에 존재했던 것도 부끄러운 역사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 영입하려고 한 분이 한국당에서 출마하고 싶은 분인데 이런 사단이 버려져서 사실 솔직히 난감합니다. 황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시각에서 보고 판단하면 영입 철회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본인이 다른 당에 가지 않고 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경선을 하거나 공천심사를 받는 것 이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영입은 저희가 철회하는 것으로 국민께 사죄를 대신하겠습니다. 아니 뭐 사과문 발표하시는 것 같아서 당시 부과가 좀 숙여 냈습니다. 홍인정 위원장님 오늘 질문 예상하시고 미리 준비해 오신 거죠? 네. 어제 잠이 좀 안 왔습니다. 지금 문자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3463님 김 교수님 지금 설명하신 게 맞는 설명입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법적으로 죄가 없지만 두 아들을 군대 보낸 엄마 입장에서 벌을 받지 않는 건 사실 이해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출마하세요. 이 정도에서 좀 이 질문은 꼭 우리 홍관장님한테 홍 박사님한테 하고 싶은데 박찬주 전대장이 우리 애국당 러브콜을 받았는데 맞는가요? 이게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홍문정 대표는 박찬주 전대장 영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본인은 이제 이를 부인했잖아요. 본인은 부인했다. 네. 그리고 홍문정 의원이 박찬주 대장하고 통화하고 같이 나라를 위해 애쓰고자 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당을 제의받았지만 마음의 고향으로만 두고 총선을 앞두고 갈 생각이 없다. 그게 좀 또 애매한 얘기라서 말이죠.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인재영입에는 불발이 됐지만 저희 당에 공천 신청하고 심사 받으시고 공천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네. 경선까지 참여. 마음의 고향으로 가야지. 여기서 이제 우리 홍인정 박사님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으니까 이 주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청와대 얘기가 여론의 도마 위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쇄신해야 된다. 또 참모진들이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많은데 쇄신 논란. 좀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심상치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우리 권일기 관장님께서 이런 쇄신 목소리에 대해서 어떤 당위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집권 세력은 청와대 정부 여당이 공의항상 그런 책임 추궁과 비판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두 분에 걸쳐 사과도 하셨고 그리고 당은 일단 뼈를 깎는 어떤 그런 쇄신 인사로 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인사 조치까지 이어질 거냐 이 부분인데 일단 제가 아는 대통령의 스타일은 어떤 총선용으로 분칠하기 위해서 참모들을 바꾸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일단 당신이 국민들에게 일단 사과와 성찰의 여사를 보이셨기 때문에 뭐 무슨 수석들 일부를 교체함으로써 반성의 어떤 징표로 삼는 이런 정치는 잘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어떤 쇄신용 청와대 참모진의 교체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 해석은. 다만 이제 청와대도 1년 주기로 조직진단과 업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교체는 이뤄질 것 같은데 그것을 과거 정부 때처럼 전국을 돌파하기에 의한 세신카드다.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조치까지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도 시정연설 때 밝혔듯이 국민들의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강한 반성을 계속 주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청와대 참모진에도 우리가 과연 국민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강한 진단과 반성 그리고 대안을 내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청와대의 세신은 어떤 그런 시스템과 제도개선 측면에서 강하게 반성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개선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공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TV 화면을 통해서 봤거든요. 국정감사장 봤는데 강기정 수석이 좀 과함치고 이런 것은 좀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유를 붕물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은 야당의 제1협력 파트너죠. 그리고 항상 유연성을 가지고 야당과 소통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청와대 참모가 야당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제는 좀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홍보사님 준비하셨나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강기정 수석이 야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의 큰 사과를 하는 게 도리상 맞다고 보고요. 다만 나경원 원내대표도 강기정 수석 거취를 걸면서 다시 또 의회의 보이콧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습관적 보이콧 운운이 꼭 정부 여당을 강하게 견제하는 수단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어렵게 열렸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대로 운영되면서 청와대의 질타는 그냥 하시는 게 좋겠다. 홍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께서도 보셨을 텐데요. 강기정 정무수석이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에서 국감 자리에서 반말에 삿대질에 진짜 역사 이래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 만행을 저지르셨습니다. 어떻게 원내대표 질의에 야당 원내대표 질의에 난데없이 끼어들어서 고함 지르고 호텅 치르고 이런 모습은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이고요.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기정 수석을 그대로 대통령께서 사과했으니 사과하셨나요 지금? 아직 안 하셨죠? 아직 안 하셨죠. 사과도 안 하셨죠? 국회 모욕 사태로 여야 합의나 예결의 실무회동 등이 계속 취소되고 있는데 강기정 수석의 사퇴와 대통령께서도 이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김영진 의원도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 대통령은 책임과 성찰을 얘기하는데 수석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마 여당에서도 내부 안에서도 강한 반발이나 책임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하시고 사퇴시키시는 것이 온당하다. 그래야 지금 어렵게 열린 국회가 그래도 마지막 소임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에 대해서 마지막 소임을 할 수 있도록 여당이 나서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퇴에 대한 지도부의 태도가 강경한가요 나경호 원내대표라든가 진짜 고소 호발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건 차후의 문제고요. 사죄하시고 사과하시고 그다음에 청와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표명을 해 주시면 어렵게 열린 국회인데 저희 야당이 무조건 보이콧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단 하루 1년에 한 번 있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저는 청와대 참모진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였고 대단히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안보실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icbm을 이동발사대에서 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법적으로 정확히 따지면 위증이 된 거예요. 국정감사에서 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해명이 있긴 있더라고요. 기술적인 얘기는 안보실장 말이 맞는 거고요. 일단 듣고. 왜냐하면 그 이후에 국방부나 국정원에서 얘기가 있었던 게 있고 그다음에 경제수석한테 올해 성장률 전방식이 어찌 되냐 그랬더니 말을 못 하고 내년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자료를 봐야 되겠다고. 아니 청와대 경제수석이 일반 언론에도 많이 났어요. 2%가 안 되고 1.9%로 예상한다는 중 또 내년은 1.6% 정도 간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전혀 준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아니 안보실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나 안 되면 정무수석이 나와요. 이것도 이걸 들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야 정말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우습게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성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와대 참모진들이 버럭을 해서 국회에서 할 말 하고 왔다 이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야당 의원들을 좀 제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이른바 문바 극렬 지지자들한테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본인의 사과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해임할 사안이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대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막 해놓고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기를 바랍니까. 강기정 정무수석이 큰 사고를 해야 한다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다만 이 사건 발단의 규책 사유가 나경원 원내대표한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보라고 국정원이 바로 잡았기 때문에 팩트는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국정원장도 이동식 발사에 대해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라고 바로 잡아달라고 했고요. 국방부나 정의용 실장이나 국정원의 기술적인 설명은 똑같습니다. 북한이 이동식 발사에 다해서 ICBM 쏠 수는 없습니다. 옮겨놓고 내려서 고정 지지들을 묶어놓고 쏘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 그 설명을 한 것인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금 포괄적으로 이동식 발사대를 이동하는 데 썼으니까 이동식 발사대에서 쏠 수 있다고 한 거 아니냐. 이 논쟁을 하다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의용 실장이 계속 기술적인 설명을 하니까 우기지 좀 마라. 우기지 마라. 이러니까 일국의 안보실장한테 우기지 말라는 질책성 발언을 하니까 이제 강기정 수석이 거기서 버럭을 한 건데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무수석은 정무수석 나름대로 이거 자실거롭게 풀어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야당도 국가안보실장을 국감장에서 이 나라가 안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다그치는 듯한 질문 태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정의용 실장이 나경원 원내대표 육박에 주눅들어서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언을 해버리면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주고 시장에 영향을 주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의용 실장이 그 부분도 설명을 했어요. 국민들 불안을 야기시키는 발언이기 때문에 저한테 강요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청와대의 입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나경원 원내대표는 계속 위기안보상황임을 자복하라는 채로 다그치게 몰아세웠다는 부분에 있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규책사유도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6385님이요. 그래도 강기정 수석은 가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권혁규 관장님 말씀 들으면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뭐냐 그러면 강기정 수석의 행위 자체는 그렇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의용 실장이 그렇게밖에 대답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 이건 좀 이해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어떤 것은 질문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질문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우선. 모든 질문은 가능합니다. 모든 질문은 가능합니다. 5천만 국민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생각을 하겠어요. 그것을 질문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슬기롭게 답변을 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은 청와대 참모들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서 야당 의원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러면 안 되죠. 홍박사님들. 이제 9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2년 반 반환점을 지나게 됩니다. 경제 안보 외교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박학의 얘기라면 민생파탄 경제파탄 세금폭탄에서 3탄 또 F학점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살기 힘들다 안보가 불안하다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느냐 질문의 형식이 어떻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국회에서 여야가 싸움만 하고 있으니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시고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는 극도의 혐오감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정파탄 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인적 대신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것을 국민에게 보여지지 않으면 총선까지 기다리기에 너무나 긴 시간이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은 교수님 바른미래당 신당은 어떻게 되요 마지막에 또 한 번 찔리시네요. 제가 보기에는 각자 손학기 대표도 신당을 준비하실 것 같고요. 유승민 대표는 지금 15명 의원이 전체가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이 갈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떡국 도루묵 홍우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떡국 그리고 잊혀진 맛을 다시 세 달 더 되돌릴 수 있는 도루묵 그리고 통합과 융합이 될 수 있는 홍우가 되는 그런 정치판이 되길 정말 바라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오늘 수요 정치택과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 홍인정 전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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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